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았고 그에 따라서 보궐선거 형식의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결과 발표를 내리면서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평상에 생각하면 60일 동안에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저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새로운 대통령 지난 18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준 그분의 행보는 한마디로 소통의 통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불통의 비정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놀라움을 안겨준 파격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청와대 경례를 커피잔을 들고 산책하며 비서관들과 해동하는 모습 그것은 미국 백악관 오바러 오피스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커피를 나누며 비서들과 함께 국정론의를 합니다.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비정상에 익숙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불통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기에 조그마한 소통의 행보에 우리 모두는 감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동시에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79년 전인 1738년 5월 24일 요한의 슬레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한 지역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집회를 참석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의 슬레를 새롭게 변화시킨 사건이었고 그 전통에 서 있는 저희 교단은 그가 가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주간을 성결교회 주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강조점은 가정 내의 소통입니다. 가족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레가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신앙의 활로가 열렸고 그 전통 위에 우리 성결교에 서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소통이 주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어원적 의미는 묶였다는 뜻입니다. 막혔다는 뜻입니다. 막히면 저주입니다. 사람 사이가 막히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뭔가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테를 여니 자손이 번성합니다. 축복입니다. 가축마저도 많은 새끼를 낳습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적절한 때의 비를 내리셔서 그 곡식 안에 있는 생산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막히는 게 저주라면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축복의 근원을 확보한 것도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락기서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3절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3절 마지막이 3세 번 나오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락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란 리헤미아에 의한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서 잦아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의 영적 사회적 혼란기가 찾아오는 바로 그 배경입니다. 여러 가지 말락기서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돕는다면 이방 민족과 통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다인종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다른 민족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연히 사회가 해이 됩니다. 기강이 해이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수적인 현상이 이혼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소위 결혼 윤리가 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연히 그런 영적인 쇠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말락께서는 강조합니다. 제사장들이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기도 하고 저어는 것 병든 짐승 이것은 재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 성전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삶을 보장해 주는데 11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회적 대혼란기를 배경으로 말락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보낼 것이다. 이 선지자 엘리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앞서오신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아가 와서 전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게 선지자 엘리아가 와서 할 일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불통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구세대와 신세대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 막힌담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저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렘이란 단어인데 완전 파멸을 의미합니다.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가 묶인 것 막힌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누적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주가 내리는 완전 파멸입니다. 이 엘리아가 와서 전하는 이 내용 속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돌이켜야 돼요. 서로가 책임을 상호성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심어가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소통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통의 기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핵심은 마음입니다. 소위 진정성이에요. 이 마음의 진정성이 빠져버리면 기술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기술로 전락합니다. 마음의 소로 나오는 진정한 소통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진정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볼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영적 사회적 혼란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원인이 가정 안에 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흐름이 막히니까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문제 해결은 가정 내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열리면 열리는 것이고 거기서 막히면 막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세대 간의 단절 이 불통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 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회의 모습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가리아 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스가리아 8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 예루살렘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예루살렘의 성격이 바뀝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읽었게 되리라 성전이 지어지는 여호와의 산 성산이 된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4절 5절입니다. 4절 내용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회복된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나이 많은 노인네 남자 여자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약하여 스스로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울한 그림입니다. 보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 때문에 우울한 그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그 성읍거리에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앉아있는 맞은편 그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 놀리라. 5절 때문에 4절의 노인들의 모습은 철양하거나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희망에 찾는 밝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루살렘 거리를 사이에 두고 기존 세대와 나이 많은 기존 세대와 젊은 신세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함께 자리하는 것. 저는 이 내용을 묵상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거기에 지팡이 잡고 앉아있는 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 혼자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뛰놀고 있는 젊은이들은 철양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노인들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젊어서 갖고 와 놓은 이 나라가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얼굴 속에 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참 보기 좋다. 너희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다. 그래 마음껏 뛰놀고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소통인 것입니다. 역할은 다른데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것 뛰노는 미래 세대를 앉아있지만 기도해주는 젊은 세대 젊은 노인들 행복한 것입니다. 10편 10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잘 아시는 10편 내용입니다. 여기에 형제는 가족 간의 형제가 아닙니다. 이 10편 133편의 제목이 다우세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그렇게 구름처럼 몰려들어오는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할 거를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들은 한 가족 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순간은 한 가족처럼 막힌 것이 없는 소통의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이 10편의 내용 그렇게 되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토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나임이란 말인데 기분 좋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길거리를 중심으로 지팡이중과 앉아있는 노인네들과 그 앞을 뛰노는 이 젊은이들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를 노래하는 바로 그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정치권도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 가정도 소통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활활 타올라 내년 2018년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 해 내년 2월에는 정확하게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제 불과 8달 반 남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남남 갈등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새로운 소통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먼저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진정한 소통이 회복되는 그것이 남북 평화 통일의 분위기까지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정확하게는 33일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공적인 일도 있었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드라이버와 택시 운전기사와 40분 동안을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저하고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제가 젊게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조금 늙어 보였을 뿐입니다. 40분 동안 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택시 운전수 입니다. 평상시에 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말을 걸었고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물은 질문은 너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 자기한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거죠. 가정 없는 우리는 있을 수 없죠.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 뭘 하냐 뭘 하고 있냐 이 질문에는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답을 바로 못 하더라고요. 하다가 조금 있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 뭐냐 하고 물었더니 자녀들이 계약하는 날 거기는 1년 단위 기 때문에 1년 1년 학기제 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개학일이 있습니다. 우린 두 번 있잖아요. 2학기제 기 때문에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있는 개학일 날은 일을 안 했답니다. 운전수 일을 놓는 거예요. 하루 하루의 일당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아침에 학교도 태워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하루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의 자녀들이 그 개학일 날 그런 기억을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겠구나. 그랬더니 그럴 거라고 자기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한 택시 운전수 자녀들의 개학하는 날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 오늘 개학하는 날이지 그날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루 쉬는 날 나에게 전념하는 날 그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겠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마 그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좋은 추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비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분은 예비군 54세까지 예비군이 자기는 예비군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4세는 지난 거죠.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정규 군인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예비군을 동원하면 4배의 병력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현재보다 3배가 더 많은 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이스라엘 예비군 제도는 따로 이렇게 모여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예비군을 동원하면 바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현역 군인이 자리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한 3분의 2만 채우고 3분의 1은 예비군이 와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가 항상 같이 군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35일을 가요. 전쟁 남은 더 늘어납니다. 35일을 쭉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5일 갔다 10월 갔다 1주일 갔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나눠서 35일을 가는데 물론 국가가 고가 있는 동안에 봉급은 보존을 해줍니다.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국가에서 35일간에 봉급을 안 주면 되겠습니다. 다 그거는 보존해 준대요. 그래도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야 그렇게 1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비군 가면 불편하지 않냐 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즉각적이었어요. 나란 누가 지키냐 저는 질문을 한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불편한 게 사실인데 불편함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나라를 누가 지키느냐 입니다. 저는 이 두 질문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 내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 라는 이 가치가 이스라엘을 작은 강소국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를 주목하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은 배려입니다. 하루지만 자녀들이 계약하는 첫날을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 배려입니다. 소통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나라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나 이건 책임감입니다. 국가와의 소통은 그 책임감에서 출발한 거다. 가정과 민족은 하나입니다. 이 둘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거기에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나라에 대한 책임감 이게 엮어지니까 평범한 택시드라이브 입에서 그런 철학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 4장 4절을 보면 소통의 기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곳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호랩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에 준 법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산 호랩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되는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 사무신을 언약을 맺으면서 윤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윤례와 법도는 바로 이웃을 향한 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윤례와 법도 속에 내가 어떻게 이웃을 대응할 것인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결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으로 번역된 헬라오는 코이노니아인데 소통을 말합니다. 성령은 소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현상 첫 번째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120명 모인 무리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몰려들어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온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것에 언어의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의 막힘이 열리게 하시는 것 성리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십니다. 그래서 자기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에요. 어쩌면 그게 민족의 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혼잡된 언어가 그 혼잡된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령은 소통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 되게 하심 서로 간에 갈라진 것을 무너뜨려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런 반복되어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런데 여기에 너의 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의 속이 어딘가 많은 사람은 우리 속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속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지금 앉아계신 옆사람 그 사이 이 사이사이가 너의 속이란 뜻입니다. 성령에 오셔서 자리하는 자리가 그 사이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둘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손을 맞잡고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이에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옆에 양쪽 사람의 손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신다. 이게 너의 속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뜻은 성령이 양손으로 옆에 사람들을 끌고 잡아 끌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묶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이 소통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다른 신앙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소통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주로 멸망할까 하노라에 이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회복이 소통의 회복이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통일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요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6월은 구국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서 구국의 달로 같은 기도를 소통의 기도를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달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 세대 간의 벌어진 틈을 메우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 소통의 아름다운 모습이 확장돼 들어오며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통일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내년 8개월 반 후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는 남북이 하나 되는 확실한 가시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계속 6월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되기를 죄음으로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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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